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뇌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죠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네 이루게 되고 예수 십자가에 목박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역사에 관해서 늘 그걸 생각하게 되죠. 오늘 이 작품은 십자가에 목박히신 예수님을 물감에서 축가 나오는 그 흐르는 피그를 축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20대 때 만들어진 기도라는 주제의 브론즈 작품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건 골고다의 두 사람의 강도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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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